여섯 시에 공개된 딥 뮤직비디오 봤나요? 안녕하세요 하이 여섯 시에 공개됐죠 베일리드 인사할까 일로 오세요 여섯 시에 딥이 공개됐습니다 같이 이동하고 있어요 하이하이 봤어요? 딥 노래 들었나요? 요번주에 이제 음악방송해요 음방에서도 음방에서는 이제 뮤직비디오에 채 담기지 못한 퍼포먼스들 볼 수 있을거에요 고맙습니다 뮤직비디오 이미 릴리즈 됐는데 딥 딥 딥 딥 딥 딥 딥 뮤직비디오 봤다고 요거는 아름다워 요거는 아름다워 고맙습니다 스포일드 해달라고 음 음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번 딥 앨범 만드는 만들면서의 에피소드 이런거 많이 풀었어요 오늘? 오늘 뭐했냐고? 오늘 유튜브 라이브 방송했지 밥은 이제 숙소가서 먹을라구요 배고파 이게 왜 이렇게 얌전하냐 뭐하냐 너 지금 눈뜨고 자는건가? 눈 감고 있는건가? 이거 왜 이렇게 가만히 있냐 안녕 난 베일리야 안녕 난 베일리야 안녕 여러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번주 이번주 금요일부터 음악방송 많이 기대해주세요 홍콩샹강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큐리 니호 이제 우리 대면 가능하니까 음악방송에서도 볼 수 있어요 많이 자주 만나요 좋아 아 왜 이렇게 배가 고픈거야 아 너무 배가 고파 스타빙 고마워요 고마워요 축하한다고 앨범 축하한다는거겠지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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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 진짜 쉽게 들리시네 언니 노래 들었는데 설레요 설레요? 오 하이 필리핀 스완 한 스티 스티 오 마이 마이 내 몸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데 언니 노래 들을 때마다 언니 혹시 뮤비 의상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의상이 뭐였어요? 아 이번 뮤비 의상 다 마음에 들었는데 그 굿 뽑자면 처음에 어 이 의상 뭐야 했는데 계속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드는 의상이 그 첫 번째 의상 그 빨간치마 그 빌런 같은 의상 있죠 가장 좀 컨셉철한거 그 의상이 마음에 들어요 그 의상이 마음에 들어요 이게 자고 있는거야? 벨리 눈뜨고 있어 얌전하네 으흠흠 프라이버 유어성 디젤트? 아 그래 아 그 다음에 수록곡 스튜밋 스튜밋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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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들어봐봐요 유어 솔로 컴백 예 이거 필리피노 팬스 하이 하이 인도네이샤 하이 발리 가고싶어 발리 놀러가고싶다 베리도 같이 갈래? 하이 하이 그치? 나도 좋아해 하이 하이 타이페이 니하우 오랜만이야 오 오랜만이야 롱타임 롱타임 노시 조용히 하라고?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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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스 타임 고마워 아우 고마워 아우 이제 숙소 다 와간다 아우 이제 숙소 다 와간다 아우 이제 숙소 다 와간다 슈퍼 펀 대박 가잉 가잉 수원 땐 생퀸 나 지금 스케줄 끝나고 숙소 가고 있어요 가서 밥 먹을라구요 배가 너무너무 고파 여러분 아무쪼러 오우 재원오빠다 재원오빠 다시 또 우리 디저트 때도 가서 여러분 안무 제가 가르쳐줬잖아요 요번에 딥도 안무를 가르쳐주러 한번 가야되겠다 여러분 딥 안무 배우러 배우고싶어요? 딥 안무 가르쳐줄게 어쨌든 오늘 첫 공개한 딥 뮤직비디오 딥 음악 많이 사랑해주시구요 이번주 음악방송 도 많이 봐주세요 요번주 라이브 많이 켤게요 알겠지? 그러면 안녕 빠이빠이 빠이빠이 세이빠이 페일리 세이빠이 여러분도 시유 유튜브 라이브도 너무 재밌었다고 나도 또 봐요 여러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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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